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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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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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 왜 엄마가 오늘은 밥 먹으라고 안 부르지? 이상하네. 지금쯤 부를 때가 됐는데. 내가 내려가 봐야 되나? 여보. 응. 오늘 알지? 알지.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. 엄마! 왜 밥 시간 안 알려줘? 좋아.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이제 좀 알아서 챙겨 먹어.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밥도 챙겨 먹으면 되잖아. 언제까지 엄마가 챙겨줘야 돼? 알겠어. 엄마가 고통이 안 좋은가? 아빠! 나 오늘 유치원 늦을 것 같은데 차 좀 태워줘. 싫다. 왜? 아빠! 한 번만 태워줘. 아니! 오늘 기사가 왜 있다고야? 아휴! 기분 나빠라. 아휴, 요로야. 너 혼자 가려움. 알, 알겠어. 뭐야. 오늘, 오늘 엄마랑 아빠랑 이상한 싸움이라도 했나? 그래도 내일 주면 또 괜찮아지시겠지? 지영이나 가야겠다. 왼쪽은 어때? 축하드립니다. 야, 명구야. 오늘은 콧물이 좀 멋있다. 좀 꾸미고 왔네? 맞다. 맞다. 오늘 콧물 좀 치장 좀 했다. 얘들아. 그건 그렇구만이야. 왜? 왜? 그거 알지? 그거 알지? 그래. 확실히 해봤다 볼까요? 확실히 그걸 해야 돼. Red Lana 안녕. 뭐야? 뭐야? 수업 놀잖아 어 얘들아 나랑 같이 소꿉놀이 할래? 늑대야 소꿉놀이 하자 어 나 있잖아 어 맞다 맞다 나 숙제 해야 돼서 다음번에 하자 다음번에 하자 미안 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태태가 같이 소꿉놀이 하자 나는 잠깐 우리 회사 아 맞다 서류 작성해야 돼 맹구야 그러면 넌 되지? 소꿉놀이 같이 하자 어? 안 됐다 안 됐다 나 지금 이제 그 얘들이랑 그 야 야 누룽이야 입 다물란 말이야 맹구야 야 할 말 있잖아 야 빨리 나와 할 말 있잖아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아 요리야 미안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남자들에 대화가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놀자 어어 가자 뭐해 다들?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쌀쌀해? 왜 나랑 안 몰아 죽음 다 이상한데? 왜? 왜 뭐? 나 혼자서 놀 수 있다 응? 응? 어흠 여보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왜 먹기 싫어 먹지 말던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놀아버지 하나도 재미없다구 소곤소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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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쟤네는 야야야야 야 요루루 온다 요루루 온다 요루루 온다 야 야 요루루 완전 그.. 못생기고 키도 작고 머리도 핑크색이고 응? 그렇지 않냐? 맞아 요루루 진짜 못때먹게 생기지 않았어? 맞아맞아 내가 언젠가 한번 시계 때릴 날이 올 거 같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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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때리는 거야 야 왜 진짜 너무해 엄마 아빠 맥구 지냈을 산책이 저보다 바꾸떠구야 바꾸떠구야 바꾸를 바꾸를 좋았어 계획대로야 자 배려 없어! 나 혼자와 일이 다 편하나구! 어? 찾았다! 요리야! 요리야! 싫어, 이모! 빨리 집에 가봐! 너희 부모님이... 어? 우리 부모님이 왜? 이거는 말로 적용할 수 없어! 빨리! 빨리 가봐! 뭐야! 어허허허허허! 계획대로구만! 자, 그러면 나도 이제 출발해볼까? 어디로 저 문! 자! 설마 우리 부모님이 큰일이 나셨거나 그런건 아니겠지? 제발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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